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유관순 열사의 옥중 이야기를 담은 한고 유관순 이야기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월 27일에 개봉을 했었구요 105분짜리입니다 12세 관람가인데 고문하는 장면들이 그리고 좀 폭력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절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영화를 많은 학생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구요 어린 학생들이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수위로 되어 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최대 1094개까지 달렸는데요 제가 이 방송편 업데이트 하면은 그때는 스크린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네요 지금 3월 6일 기준으로 보자면 스크린이 599개인가? 지금 캡틴 마무리 개봉을 해서 다른 작은 영화들의 스크린을 많이 뺏겼습니다 음... 이 영화 좀 극장에서 많이 보셨으면 했는데 그 점에서는 좀 매우 아쉽네요 마찬가지로 3월 6일 기준으로 현재 89만을 기록했구요 제작비는 약 10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이제 약 50만인데 손익분기점은 넘었지만 이런 영화는 좀 100만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타이밍이 좀 안 좋았나요? 근데 3월 1일에 맞춰서 개봉을 했으니까 캡틴 마블이 너무 강력하네요 이 영화의 내용과 좀 비슷하게 다큐로 제작이 된 것 같은 1919 유관순 이라는 영화도 3월 14일날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도 잊지 말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뭐 한 거든 1919 유관순이든 스크린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너무 과도한 스크린 배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자면 스크린 숫자보다는 상영 점유율 이게 더 정확하죠 연출과 각본을 모두 조미노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분 남성이구요 제가 이분을 남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방송 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2002년에 정글 주스 2006년에 강적 2009년에 10억 이런 영화들을 찍으셨는데 좀 선굵은 영화? 그리고 좀 남성 위주의 영화들을 좀 찍으셨어요 이번에 여성 배우들이 잔뜩 나오고 그들의 매력을 10분 뽑아낸 그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배우는 고아성씨가 유관순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아성씨가 얼마 전에 그 OCN에서 무슨 시간여행을 비슷한 거를 찍었었는데 거기서도 연기가 저는 좋게 봤었거든요 이번 항거에서도 눈빛이라던가 또 어쩔 때는 그 10대 소녀의 표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일제 항거하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그런 표현들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가를 생각할 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제에 항거하는 모습 그리고 멋있는 모습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하잖아요 이 영화는 영화 시작이 서태문 형무소로 끌려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발에 철갑을 채운 채로 기존에 우리가 봤던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시면 좀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새벽 배우가 기생김향화를 맡았습니다 김예은 배우가 유관순이 다녔던 학교 선배인 권해라 역을 맡았고 정하단 배우도 나오는데 다방 직원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효기라는 인물로 실존 인물이 드리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이분들의 실제 사진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료로 다 검증을 해서 유관순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인물들을 다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3일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거거든요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분명히 그 당시에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았고 또 큰 활력을 펼친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그런 분들을 중심에 두고 보지 않았다 뭐 그제 유관순 정도 유관순도 10대 학생이고 엘리트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역사의 이름을 남겼을까 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 정도로 좀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류경수라고 니시다 역을 맡았습니다 헌병 역인데 과하성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친일파이죠 그래서 일본 이름은 니시다이고 한국 이름은 정춘영입니다 창시 개명을 한 것이죠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 영화를 해석해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포탈 다음에는 이제 평론과 평점이 잘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야 끝났는지 포탈 다음에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쪽에 갔더니 평론과 평점은 6.2점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6.2 몇 분 써주시지도 않았는데 한 줄 평을 보면 조금 납득이 되는 지점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점수를 좀 짜게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영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 영화 재미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독립운동 내용이고 고문이 나오고 숭고한 역사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재미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영화는 재미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재미나는 것도 각자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이 절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 영화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일반 상업 영화와 다큐의 그 사이쯤에 있는 그런 전기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인물과 주변 인물들을 다루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재미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인상적으로 좋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실 때는 암살, 밀정, 그리고 이 영화랑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동주보다도 어쩌면 더 재미요소가 좀 빠졌습니다 좀 많이 자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점이 저는 더 좋았는데 쉽게 말하면 국뽕이나 심파나 눈물을 자아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막 가슴이 끓어오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관순이 죽어가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스포일러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군요 하여튼 비장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좀 실망하실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좀 좋았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린 학생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까요?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서울에서 접한 유관순이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태극기를 찍고 그리고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병천에서 만세운동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은 회상신으로 다 삽입이 됐고 영화를 시작하면 서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로 손발에 철갑을 차고 온 유관순이 등장하죠 여성들만 모아놓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많은 인원을 집어넣어서 잠을 잘 때도 서로 돌아가면서 누워자고 다 함께 누울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 사이트에 소개된 설명란을 보니까 약 3평 남짓 되는 곳에 30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영화는 유관순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담고 있고요 가끔 가끔 회상신으로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찌 보면 남한산성 이런 영화처럼 죽음의 역사를 다룬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3일 만세운동을 실패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 유관순은 여기서 죽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한산성이 우리 조선의 참패로 끝났듯이 왜 3일 만세운동 또는 병천에서 있었던 만세운동까지의 정말 환위에 차고 애국심이 끌어오르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상신 과거신들이 삽입이 되는데 그거는 컬러로 했습니다 감독은 감옥에 있는 현재의 시간대를 왜 흑백으로 찍었냐고 했을 때 그 인물들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들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색감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가지 우리의 신경이 좀 분산되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현재 있는 감옥에서의 고통 혹은 아픔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하는 그리고 효과도 있지 않나 좀 자제시키는 감정적으로 고조하는 연출이 거의 없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재밌게도 이 엔딩 씬에 가면은 유관순이 죽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고 아 유관순이 죽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서 화면이 컬러로 전환이 됩니다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느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약간 이 인물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좀 묘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없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감정적인 쾌감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일부러 심파를 유도한다거나 애국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좋았지만 이준익 감독의 동주와 비교를 하자면 동주에서는 박정민 배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셨죠 그리고 김환일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민을 하고 좀 처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셨고 이 한거 이 영화는 동주와 가장 많이 비슷하지만 그보다도 더 이런 감정적인 고조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더 좀 색깔을 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개구리 이런 상황극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쩌면 그 에피소드는 유관순이 감옥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유관순이 처음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뜬금없이 그리고 그 밖에도 의도가 빤히 읽히는 대사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그랬고요 묘하게 편집이 좀 삐격되는 느낌도 좀 들긴 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뭐 이 영화 계속 감정적인 고조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 좌석 몇 개를 사이에 두고 옆에 앉은 남성분은 울더라고요 영화 보고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감성평을 인터넷에서 봤을 때도 많이 울었다 휴지를 안 가져간 게 실수였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저도 영화에서 좀 뭉클했던 장면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출자가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심파라든가 국뽕이라든가 일부러 부풀려서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동호 반복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 일제시대 때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주 드렸고요 요 근래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일제치아의 어떤 민족적 아픔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을 국뽕으로만 치환하는 작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억압하는 저 일제에 한 거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운동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희망이 없더라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영화였고 극중의 유관순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일본인을 죽이는 걸로 대부분의 영화가 쾌감을 줍니다 애국을 하거나 어떤 특정 에피소드에서 승리를 하거나 처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죠 유관순이 옥중에서 누굴 처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관순은 옥중에서 순국하시죠 돌아가십니다 만세운동을 벌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접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유관순이었던가요 유관순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은 45년이 되었잖아요 한참 뒤죠 그 당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꺾지 않는 신 의지 이런 것들을 영화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념적인 어떤 민족주의적인 걸로 일제에 한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만행을 겪고서 그들의 졸렬함과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그 행동을 겪고서 거기에 저항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당하면 친인파로 돌아서거나 항복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만 이 영화에 나오는 유간순과 그 동료들은 그 동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죠 그와 관련해서 좋았던 점은 그 일제의 만행이 영화 속에서 가능한 수위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했는가 이곳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당위적으로 넘어간다거나 대사 몇 개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게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맞득지 않았는데 그런 영화들은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이 영화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어난 고문 그리고 만행 반인권적인 처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손톱 찌르기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관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 안에 집어넣고 몇 날 며칠 동안 있게 한다던가 사실은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 다 한 번쯤은 가보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고문 기구들 이런 것들 정말 엄청납니다 그때의 고문 기술들이 친일파들을 거쳐서 군부독재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심한 그런 고문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까지의 일제시대를 다룬 독립운동을 다룬 그런 영화들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화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딴소리를 좀 하자면 이 영화가 꼭 세계 여러 나라에 팔려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아픔을 역사적 아픔을 계속해서 영화로 만들고 여러가지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또 많은 세계인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아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유럽인들에 의해서 유럽인들을 반성해야 됩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 특히 일본의 그 변태적이고 졸렬하고 그 위선적인 그러한 만행들은 꼭 우리가 영화로 남기고 또 세계 사람들이 함께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나쁜 짓이 아니거든요 암살에서도 대사 몇 줄로 나오잖아요 뭐 조선인들을 몇백 명 죽였다 뭐 이런 걸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걸로 퉁추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러한 장면이 담겨서 저는 참 좋았고요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했다는 것 이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립운동 하는데 여성이 어디 있고 남성이 어디 있고 노인이 어디 있고 어린아이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심했고 또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좀 반성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유관순 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여성 옥사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함께 만세운동을 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층도 다 다르고요 지금 그냥 살아온 배경도 다르죠 남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남녀노소 다 했었고 근데 이 영화가 그것을 정면으로 또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점인데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관순은 엘리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인 유관순이 그 옥사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연을 듣고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려요 나는 만세운동을 할 자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이 참 이상적이었는데 실질적인 우리 조선 사람의 아픔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념의 민족주의 혹은 당위성 영화 속 표현으로는 유관순이 의무감의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거든요 특히 진보 엘리트주의 유관순이 거기에서 그러한 엘리트주의를 깨트리는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김새백 씨가 맡았던 김향화라는 인물 그리고 정하담씨가 맡았던 다방직원 이오기라는 인물의 얘기를 듣게 되죠 이 둘 모두 실질적으로 일제에 그리고 일본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또 그 장면을 봐서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아픔을 겪고서 거기에 한 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숭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이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자칫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많은 지식인들 특히 많은 엘리트 독립운동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동료들의 경험담을 듣고 나서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제의 고문이 있고 탄압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한 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 유관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기도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속에서는 사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적 동기를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실도 그러하거든요 어떤 윤리적인 동기 예를 들면은 대유에 의한 동기도 물론 있죠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플러스에서 사적 동기가 있어야 된다 개별적인 자신만이 체험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동기 욕망 이런 것들 저는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혹은 사적 동기가 더 주요하게 발동돼서 사람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 방향 신념 의지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런 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엘리트주의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도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 석재를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유관수는 학생이고 또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건지도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점이죠 사실은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보자면 유관수는 그런 배경을 떠나서 자신이 직접 만행을 겪기도 했고 자신의 동료들이 겪은 이런 것들이 공감을 하고 함께 참여를 해서 끝까지 그 신념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유관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다양한 계층에 있는 그 시대에 일제에 항구한 분들을 정말 숭고하게 기리고 존경하고 제대로 대우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좋았던 점은 이러한 유관순이 살짝살짝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고문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일제시대를 그리고 있는 영화 특히 어떤 애국주의적인 영화에서는 조금 묘사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극중의 유관순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떤 초월자적인 모습으로 그런 모습만 보였다면 아마 공감이 덜 되었을 겁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엔딩 자막에 반민특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관순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여성들의 실제 사진도 화면에 올라가는데요 그런 것들까지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유관순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대측점에 있었던 그 친일파 정춘영 니시다죠 헌병 그 사람이 조선이 광복을 맞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짤막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관순이 만세운동 후에 감옥에 잡혀온 것과 우리가 광복 후에 반민특위가 해체된 것 같은 역사적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유관순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듯이 지금 우리도 시간이 정말 몇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반민특위의 그 정신 그 결기를 되찾아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영안을 다 본 후에는 좀 이런 상황도 들었는데 이제는 친일파를 다룬 영화도 나올 때가 됐다 일본 사람이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영화 처단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뿐만이 아니라 친일파를 주인공으로 해서 일제시대를 그리는 영화도 나올 때가 됐다 제대로 한번 친일파를 까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 까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좀 이런 점들을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점 그리고 영화 밖에 있었던 논쟁들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극중에서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절제가 되었고 또 고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좀 절제가 된 것 같다 폭력적인 수위가 좀 절제가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쉬웠던 것으로 뭐 감옥에서 개우리 소리 막 내고 이런 모습도 나오고 혹여나 이 영화를 보고서는 그렇게 일제의 핍박이 심하지도 않네 뭐 저렇게 밥도 주고 무작정 때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 대접을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모르겠어요 저의 잘못된 생각인가요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형무소의 간부가 그 소장에게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소장이 아니 우리 대일본 제국은 문명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심하게 한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일본이 최소한의 어떤 사법 절차 재판이나 이런 거 다 거치고 했던 것도 자신들은 문명국이다 우리 일본은 일본 사람들은 문명인이다 라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얘네들은 그런 코스프레를 안 하면 그런 정말 그런 수준도 못 되는 애들인 거예요 문명인 코스프레죠 문명인 코스프레 문명인인 척 문명국인 척 하는 거죠 정말 형식분인 그런 사법 절차 형식분인 인권 존중 이런 것이죠 이런 점을 극중에서 아예 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이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 정도면 뭐 감옥에서 살만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 참 걱정입니다 이게 잘못된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고문하는 것도 실제보다 더 심했고요 남성이 여성한테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심하게 합니다 그 성적인 고문도 하게 되어 있고 고문을 할 때 유관순을 나체로 만들어버리죠 영화 속에서는 그 나체가 직접 보이진 않지만 뒷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때 과하성이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보다 더 심하게 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화 속에서는 많이 절제를 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문명국 문명인 코스프레에 2019년 한국 관객이 농락당하면 안된다 그저 이 영화가 조금 자제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논란으로 불행포르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불행포르노 그 인물의 불행한 모습들 불쌍한 모습들을 쭉 나열해서 얘 너무 불쌍해 하면서 느끼는 그런 동정심 연민감 이런 것들을 영화가 혹은 감독이 일부러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런 감정을 고조시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이게 대표적인 게 저는 택시 운전사의 학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거는 누군가 평론가가 비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 한거라는 영화에도 불행포르노가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승리의 역사가 안 나오거든요 감옥에 끌려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감옥에서 탄압받고 일제에 만행을 당하고 고문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장면들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자제를 했다는 점을 제가 계속 누누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기 싫다 라는 비판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폭력적인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선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대신에 필터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추세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한거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실제 있었던 역사를 나 지금 보기 싫어 하고선 그걸 빠뜨리고 영화를 만드느냐 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실제 있었던 모습 실제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물론 다큐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적인 연출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의 고초 일제의 만행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역사를 우리가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 받는 장면을 정말 정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역사 우리 현실의 모습을 불행포르노다 라고서는 낙인을 찍어서 영화에 담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예 현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 이것이 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념을 꺾지 않는 굴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페미니스트 분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녹음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본인을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급진 페미니스트인 거죠 그런 분들도 아 이 영화는 여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좀 찬반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혐 논란이 생겼느냐 일단 첫째로 감독이 남성입니다 각본도 남성이 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남자가 여성 서사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대로 여성 서사를 만들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저겨 구도가 만들었습니다 여저겨가 뭐냐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더 부추기는 내용이 있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관순에게 피해를 주는 동료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유관순이 또 그를 품에 앉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거기 여성 옥사잖아요 여성 감옥이니까 여성 남성 가릴 거 없이 거기는 다 여성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구도를 짠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배신 때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있는 것인데 심지어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남성들은 다 악역이거나 방관자이거나 엑스트라이거나 아니면 친일 부역자입니다 주요한 인물이 아니거나 아니면 악당이에요 그냥 유관순의 오빠 같은 경우는 악당은 아니지만 거의 뭐 조연 중에서도 아주 분량이 적은 그런 사람은 나오고 감옥 안의 만세운동을 감옥 밖으로 전하는 사람도 남성으로 나오지만 그분 분량도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주요한 인물들은 다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역으로 남혐이냐 혹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여성 옥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주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성들 사이에서 연대의식도 있고 배신도 때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마치 1987 때 일어났던 여협 논란과 똑같습니다 아니 왜 그 당시 민주화운동 했던 많은 여성 동지들이 있는데 그들 다 빼고서는 남성들만 이렇게 포진시켰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건 1987 편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소공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블로그 쪽에는 썼었는데 그 주인공을 집에서 쫓아내는 직접적인 원인 혹은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다 남성입니다 이 한 거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 영화는 여혐도 아니고 남혐도 아닌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이 모두 악당으로 상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유관순의 아버지도 만세운동하다가 순국하시기도 하고 주요한 포커스가 여성 옥사에 있던 여성 우리 독립 운동가들에게 맞춰져 있을 뿐이지 여혐 남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관순의 오빠와 기생 역을 맡은 김새벽 씨가 먼저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관순을 면회에 오게 되죠 그때 유관순이 나도 빨리 나가서 워라버니 밥상 차려주고 싶고 또 김새벽 씨와 술 한 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한 잔 하고 싶다는 것도 그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여기서 멋있는 바이러스 생각하는데 술 한 잔 하고 싶다는 그 대사의 의미가 여튼간에 오라버니 밥상 차려주고 싶어 라는 게 그렇게 고처를 겪은 유관순이란 여성이 지금 할 소리인가 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을 그냥 밥상 차려주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한정지어 보이는 그런 여혐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대사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자들은 밥상도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통 크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는 밥도 못하는 우리 불쌍하고 한심한 남성들의 반상을 점이죠 양해를 부탁드리는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사는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 음 근데 이 대사 하나로 이 영화 전체가 여혐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숨겨두었던 그 여혐 본성이 이 대사에서 드러난 것인지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렇게 여혐 논란도 있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 이 영화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제대로 대우를 하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 유관순 열쇠 이야기를 전기 영화 비슷한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고조시키는 연출을 자제하면서 담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일제의 만행 고문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초 이런 것들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긴 하지만 영화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이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고조를 위한 연출이 적다는 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그전에 있었던 일제시대를 다룬 혹은 독립운동을 다룬 상업영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다 전기영화빌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유관순이 감옥에 끌려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화를 보실 때 좀 곰곰이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세상이 금방 좋아질 것 같았는데 더 나빠진 경우도 있었고 우리의 희망이 곧바로 절망으로 바뀐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청취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개별적으로 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내 생활이 절망 속에 있다던가 그런 것을 느꼈던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의미로 현재 생활이 감옥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뜻하는 말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오지랖을 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좋은 날이 언제쯤 올지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영화 지금 스크린이 캡틴 마블 때문에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시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 영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녀분들 계시면 자녀분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하고요 고아성씨의 아주 괄목할 만한 연기 또 고아성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성 배우들의 역할이 좀 평면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 배우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는 충분하지 않았나 자 방송 마치죠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죠 팟빵의 독점시도에 반발해서 뛰쳐나왔습니다 한거를 했죠 저희는 주약과 파티와 유튜브 또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어 어플에서 여러분들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조금 늦게 올리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블로그 있습니다 포탈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매월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의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곳을 올려두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댓글로 여러분들 감상 써주시면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코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리뷰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그곳에 오셔서 다른 분들이 어떤 글을 썼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판렁해 주시고요 블로그나 트위터나 이메일이나 여러분들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어플 쪽에 댓글도 괜찮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달 4월달에는 참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많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우이 배우가 나오는 우상이라는 영화도 곧 개봉할 것 같고 캡틴 마블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달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가능한 이러한 기대작들 개봉작들 보고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편은 캡틴 마블 아니면 우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캡틴 마블이 조금 평이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특출나진 않다는 평가도 있어서 그걸 보더라도 제가 녹음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절기라서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게 남아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편으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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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알시오 안타 안타 풍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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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내 풍년이 와요 미강삼 상천리 풍년이 아리라 아라리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갔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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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리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갔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들 심리도 못 가서 발방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들 심리도 못 가서 발방한다